이재명 대표는 어제 같은 날 다른 혐의, 즉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의 공범이자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이 김 모 씨가 이 대표의 서운과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일했죠. 김 씨와 저는 애증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 김 모 씨가 이랬습니다. 내가 주도한 것처럼 폄하해서 많이 서운했다. 그 표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받고 중압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 중압감도 느꼈다라고 어쩔 수 없는 위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 김 모 씨가 서운함을 느꼈다라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위증을 강요할 수 있는 사의는 아니다라면서 이 사의를 규정하면서부터 발단이 됐는데요. 위험한 관계다라고 이 대표는 이 김 모 씨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험한 관계라더니 이런 긴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일종의 반박 보도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과연 이것이 위험한 관계일까 김 모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던 당시 그렇게 먼 관계가 먼 시점이 아닙니다. 2022년 9월에 김 모 씨가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했다라는 거죠. 검찰이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이 김 모 씨는요. 위험한 관계의 김 모 씨는요. 2022년 9월에 몸 추스르고 담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 이거는 이재명 대표 낙선 후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감사합니다라면서 웃음 표시까지 보냈습니다. 위험한 관계 형님. 게다가 이분은. 일단 여기까지. 박상규. 장관님 위험한 관계입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일방적인 형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대표는 비교적 감사합니다라는 좀 딱딱한 답변이긴 했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 받은 의원들에게 본인들도 잘 알거려 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거려 하면서 웃는 모습 잠깐 방송됐지 않습니까? 요즘에 화제가 됐던.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조심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일단을 좀 보여준 것 같다. 아마 당사자들은 저기서 모멸감을 더 느꼈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연관에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적을 쭉 보면 알려진 것만 봐도. 본인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 누구도 가까운 관계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을 분리하게 되면 본인이 분리한 상황이 되면 나 전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좀 반복해왔어요. 그런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아주 비극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있었고요. 이번 것도 저는 아마도 위증 교사를 받았던 김 모 씨가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함을 굉장히 가졌을 것 같아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사실은 예석관계 아니거든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형님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 그리 못하는데 형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용어라 그러면. 그리고 이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했던 것 같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큰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권경에 차은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다.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저게 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위험한 관계였다고 얘기하니까 배신감이 꽤 컸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이른바 정치 리스크화 선거를 앞두고도 정치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뭐 저뿐이겠어요. 조금 전에 김용은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제1야당의 부부가 같은 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런 상황. 어떤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받겠습니까? 저는 좀 화도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얘기한 거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김 모 씨에게 당신 이러저러하니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얘기해주면 돼 하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이 녹취 후에 그대로 들어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됐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뭐 그런 뉘앙스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해달라는데 본인이 듣고 싶고 본인이 저분에게 이렇게 진술해줘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앞에서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해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녹취록이 이미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증인이 본인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기는 몰랐고 그리고 위험한 관계였고 김 모 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모습이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서 가슴도 좀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위증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었고 위증을 요구할 관계도 아니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